네,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ST127 여러분들 컴백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공식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거 월드월드 ST! 안녕하세요, ST127입니다. 네, 그 투 더 월드라는 인사부호처럼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ST127인데요.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동안 더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한 번 한 번 먼저 인사하고 일단 인사는 일어서서 해야 될게요. 네, 인사부터 우리 잘이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T127의 잘입니다. 슈퍼 유머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가게 됐습니다. 네, 잘이시. 네, 다음으로 우리 혜찬씨. 네, 안녕하세요, ST127의 막내를 맡고 있는 이형혜는 혜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ST127의 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되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되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되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재현씨였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ST127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T127의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ST127의 재현입니다. 상대에서 오랜만에 상대의 마음을 열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ST127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ST127의 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T127의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ST127의 재현입니다. 오늘 좋은 글, 예금사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착석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모든 일학 전에는 일요일에 이야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